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에서 생산·유통되는 축산물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축산물 40마리를 적발했습니다. 유해 잔류물질은 가축사육 중 축적대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항생제, 농약, 구충제 등이며 검사 항목은 식육 177종, 식용란 80종, 원유 71종입니다. 특히 식용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시 문제가 되었던 비프로닐, 비펜트린 등의 살충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소, 돼지, 닭 등 식용축산물 186마리를 검사해 설파재, 세팔로스포린 등의 잔류물질 부적합 40마리를 적발하고 해당 식육은 폐기해 부적합 식용의 유통을 차단했습니다.